토리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랄랄라, 올해도 풍년이라네. 어? 이렇게 큰 당근이 있다니? 우와, 이렇게 큰 당근은 처음 보는데? 아, 생각만 해도? 이런 건 진짜 안 뽑히네. 안녕, 토리야. 뭐하니? 아냐, 아무것도 아냐. 그냥 당근을 좀 캐고 있었어. 그래? 내가 좀 도와줄까? 아냐아냐, 괜찮아. 나 혼자 해도 돼. 그래? 알았어. 나 그럼 간다. 저 큰 녀석. 조금 도와주고 나면 분명히 내 당근을 좀 달라고 하겠지? 헝! 어림도 없다. 아, 그나저나 이걸 어떻게 뽑지? 육신쟁이 토리는 커다란 당근을 혼자 먹으려고 둔가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혼자서 커다란 당근을 뽑는다는 건 토리에겐 너무 힘든 일이었죠. 흡신이 토리야. 토리야, 안녕? 너 일하는구나? 응.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래? 힘들면 언제라도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그래, 알았어. 잘 가. 헝!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이 큰 당근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지. 아휴, 그나저나 이거 어떡한담. 혼자서는 꿈쭉도 안 하니. 도움을 청해볼까? 아니, 아니지. 그건 안 되지. 아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녕, 얘들아. 안녕, 너흘라. 안녕, 너흘라. 토리가 밭에서 당근을 피우고 있는데 말이 힘든가 봐. 어? 나도 봤는데 도와준다고 하니까 싫다고 그러던데. 어? 왜 그러지? 혼자서는 힘들 텐데. 우리 도와주러 갈까? 토리가 싫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가보자. 우리가 도와주면 일이 훨씬 더 쉬울 거야. 그래, 우린 친구잖아. 그래, 가보자. 어휴, 신경질 나. 도대체 왜 이리 안 뽑히는 거야. 지금 경험을 청하면 친구들이 날 비웃겠지. 안녕, 토리야. 안녕, 토리야. 안녕, 호치야. 우리가 도와주러 왔어. 우린 친구잖아. 맞아, 우린 친구잖아. 어떡하지? 저 친구들이 다 도와주면 이 당근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그래, 아무래도 너희들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으아, 저게 뭐야? 어? 저게 당근이야? 저렇게 큰 당근이 있다네. 으, 토리 너? 이렇게 큰 당근을 혼자서 뽑으려고 했던 거야? 그냥 그, 그게... 혹시... 토리 너 혼자서만 먹으려고 욕심부린 거 아냐? 아냐! 어, 난 다만... 미안해. 이렇게 큰 당근을 보니깐 그만 욕심이 나서...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우리 한번 힘 써볼까? 그래, 나도 볼테야. 고마워, 얘들아. 이래하여 토리와 친구들은 힘을 합쳐 당근을 뽑게 되었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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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크다. 세상에, 정말 크다. 으아, 겁봐.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잖아. 미안해, 얘들아. 그치만 이젠 욕심 같은 건 안 낼 테야. 우리 이 당근 다 같이 나눠먹자. 정말? 어, 그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뽑은 거잖아. 당연히 나눠먹어야지. 그놈, 고마워. 하하하하하하 유부 주 лес, 곧 한번 짓 Colonel 현장! 자! 여기 온다. 여긴 그늘이 있어서 눈이 안보시구나 짜잔 속아나니 눈부셔 어때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야 맞아 니가 땅을 타고 다녀서 내 당근밭은 엉망이 됐어 그러니 오늘 헌 좀 나야겠다 아니야 나 때문에 아니다 말이야 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구 아니 뭐가 아냐 짓 못했네 정말 두더지의 짓이 아닐까 무슨 소리야 그런 짓을 할 녀석은 두더지밖에 없다고 용케도 도망가다니 아깝다 아까 두더지 녀석이 표정 봤어? 얼마나 놀라던지 우리 다음번엔 더 확실하게 골팡 먹여주자고 동물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두더지는 그날 이후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런 오해를 봤다니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집단이 눈부셔 나가지 못한 걸 어느 날 숙성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이제 먼저 acute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문장군, 야호! 이제 됐어! 문장군, 야호! 문장군, 야호! 짜잔! 가지 마 주거지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 그동안 괴롭힌 거 미안해. 너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잖아. 너희들, 이거 선물이야. 자, 이렇게 쓰면 이젠 눈이 부시지 않을 거야. 정말, 이젠 하나도 안 부신걸. 고마워, 얘들아. 고맙긴 뭐 이정도 가르쳐. 이젠 우리들 용서해 주는 거지. 우리 잘 좋게 지내자. 어느 날, 동물 친구들이 사는 마을에 큰 태풍이 불어 식량이 모두 떨어졌어요. 그래서 치치, 둠가, 오돌이, 토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강 건너 마을을 찾아넣었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아무래도 우리 길을 잃었나 봐. 난 힘들고 목말라. 강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남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찾아볼게. 강이다!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강이 나올 거야. 그럼, 우리 빨리 가보자. 야호, 우리 가! 어휴, 불안하다. 이젠 살 것 같아. 치치가 나무를 잘 타서 정말 다행이야. 에이, 뭘. 그 정도 같군. 근데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되지? 마을이 강 건너에 있다고 했는데. 어딘가에 다리가 있을 거야. 이쪽으로 가보자. 어? 얘들아, 그쪽은 안 돼. 사자 소리가 질려. 자, 사자라고? 어? 우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난 귀가 커서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어. 빨리 도망가야 해. 날 따라오라고! 으아! 도망가줘! 도망가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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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부러졌어 어떡하지? 태풍 때문에 부서졌나봐 나한테 맡겨 이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우와 대단해 마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아이고 이젠 너무 힘들고 배고파 나도 다리가 아파 우리 조금만 힘내자 분명 이 근처일 거야 우리 친구들은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서 점점 지쳐갔어요 얼마나 더 가야 마을이 나타날까요? 아 친구들은 저마다 한 가지씩 재주가 있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됐는데 나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구나 오돌이는 친구들에게 미안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아! 음식 냄새다! 얘들아! 맛있는 냄새가 나! 어? 정말? 쿵쿵쿵쿵 어? 우린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난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다구 자! 이쪽으로 가자 곧 마을이 나올 거야 마을이 나올 거야 우와! 마을이다! 마을이다! 오돌이는 정말 대단하구나 아주 멀리의 냄새도 잘 맞잖아 히히히 아니야 둥가가 나무로 다리를 연결하지 못했으면 어림도 없었어 내가 뭘 토리에 귀가 박지 않았으면 우리 나만 사자밥이 됐을 거야 하지만 치치가 나무에 올라가서 강을 찾지 못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하하하하 그럼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온 거네 하하하하 이렇게 우리 동물 친구들은 이웃 마을에 무사히 도착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신양도 얻어서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국식이 익어가는 황금빛 들판에 밀짚모자를 쓴 허수아비가 살고 있었어요 다리가 땅에 박힌 허수아비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허수아비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찾아오는 소중한 참새 친구가 있었거든요 안녕 허수아비야 안녕 잠재야 오늘은 날이 참 좋구나 응 행님도 있고 저기 하늘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구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친구 너도 있잖아 응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아 만약 네가 없었다면 난 외롭고 무서워서 매일매일 울면서 지냈을 거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거니? 응 오늘은 말이야 참새와 허수아비는 참새와 허수아비는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둘도 없는 다른 친구들이었어요 어휴 벌써 시간 이렇게 됐네 그러게 말이야 너랑 같이 있으면 해가 지는 줄도 모르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가봐야겠다 내일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 응 고마워 참새야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너 덕분에 맛있는 이삭을 또 먹었는걸 그래 그래 잘가 참새야 잘 있어 내일 또 올게 어휴 잘 잤다 얼른 씻고 허수아비한테 가서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지 지 얼른 겨울이 와야 이 바람님이 맘 놓고 바람을 불며 놀 수 있는데 으아아아이 심심해 도대체 겨울은 언제 오는 거야 어? 뭐야 저 녀석들은 누가 좋아서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지 이 바람님은 겨울이 빨리 안에서 화만 나는데 흠흠 참을 수 없다 너무 재밌다 아마도 참새 네가 세상에서 제일 얘기를 잘 할 거야 아니야 허수아비 네가 얘기를 재밌게 들어줘서 나도 신이 나는걸 어휴 벌써 시간 이렇게 됐네 가봐야겠다 그래 잘가 내일 또 올 거지 그럼 당근이지 안녕 잘가 내일 또 올 거지 그럼 안녕 어휴 저렇게 즐거워하다니 옳지 저 참새와 허수아비의 살을 갈라넣는 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내 모자 둥지가 너무 낡았는걸 아 바람이 있구나 괜찮아 아직 쓸만한걸 무슨 소리야 저 밑에 저렇게 좋은 둥지가 있는데 뭐? 둥지? 어? 저건 허수아비의 밀짚모자잖아 왜 저게 여기에 있지 내일 아침 내가 갖다 줘야겠다 무슨 소리야? 그 못된 허수아비한테 밀짚모자를 갖다 주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허수아비가 못됐다니?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허수아비는 널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갖다 놓은 거야 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허수아비는 날 쫓아내기는 커녕 나에게 만난 이삭이 있는 것도 가르쳐주는걸 허허허 허허 이 답답한 친구 널 안심시키고 난 후에 널 잡아서 사람들에게 바칠 생각이었단 말이야 뭐라고? 정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밀짚모자는 갖다 줄 필요 없어 허수아비가 못된다 뭐라고? 아 글쎄 내가 그 모자는 허수아비 거라고 하니까 참새 녀석이 하는 말이 흥! 허수아비는 움직일 수 없는 바보 같은 녀석! 이라고 하면서 네 모자를 자신의 둥지로 써버리더라니깐 뭐? 난 참새를 위해 맛있는 이삭이 있는 것도 가르쳐줬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참새 녀석은 고마울 줄도 모르는 나쁜 녀석이라는 거야 참새 녀석? 흥! 이젠 인사도 안하는군 나 흥! 누가 할 소리 흥! 드디어 속마음을 드러내시는군 뭐? 야! 너야 말로 일부러 친한 척하지 말란 말이야 너야말로 친한 척 하지 마 사람들한테 나를 바칠 생각을 하는 너 마음을 내가 모를 것 같아 뭐? 뭐라고? 너야말로 그동안 내가 바보같다고 비웃으며 놀려댔잖아 어서 내 모자나 돌려줘 누가 너같은 못된 녀석에게 모자를 돌려주겠냐 뭐라고? 이 녀석이? 바보같은 녀석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뭐? 야 이 나쁜 녀석을 두번 다시 우리 논의 이삭을 먹게 하나봐라 마음대로 하셔 니가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메롱 바보같은 녀석들 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아 이제 나는 가봐야겠다 어디 또 불떡먹일 녀석들 없나? 바람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허수아비와 참새는 제일 친한 친구에서 서로 미워하는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 후로 참새는 매일매일 허수아비 몰래 이삭을 훔쳐먹고 허수아비는 참새가 이삭을 먹지 못하게 매일매일 소리치며 참새를 쫓아내게 되었답니다 난 이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척사라네 나는 말이지 하나만 또 말을 안하면 입에 가식을 붙인다네 그 누구도 나 입씨름을 할 순 없을걸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허수아비 아니니 웬일이니 네 얘기가 듣고 싶어서 왔구나 난 말이야 언젠가 친구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러 오르라 믿고 있었거든 그만 넌 니가 좋아서 떠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니가 떠들어야 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제발 입 좀 닫을라고 계속 떠들거야 아..아..아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으앰 으앰 하 허 하 흠 이 호랑이님이 다스리는 숲에 자기밖에 모르는 녀석이 있단 말이지? 네 호랑이님. 고침에 글쎄 기절까지 했다니까요. 그만! 그만! 저렇게 심각하다니.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속세를 찾아가서 말이다. 랄랄랄랄랄라. 오늘은 뭘 할까나? 어제 본 만화 얘기나 해볼까? 생각만 해도 웃기네. 글쎄 어떡해. 어? 정말 대단했어. 그럼 저 촉새는 뒤져도 안 되던걸. 그 촉새가 발달하면 아마 창피해서 멀리 도망이라도 갈 수 있걸. 하하하하. 맞자마자. 어라? 촉새 아니야? 뭐? 어디? 우리 얘기를 몰래 듣고 있었던 거야? 무슨 소리? 난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걸. 내가 얘기라는 소리를 못 들었던 말이야? 아, 글쎄. 잘 들리지가 않아서 몰랐는데. 나도. 촉새의 소리를 잘 못 들었어. 동굴에 사는 수다쟁이에 비하면 촉새의 소리는 개미 소리 같은걸. 뭐? 개미 소리가 나고? 네, 개미 소리. 아마 너도 느리면 까부러질걸. 뭐? 거기가 어딘데? 어디야? 강토들어. 빨리 어디야? 폭포 근처에 있는 동굴 있지? 거기 안에 엄청난 수다쟁이가 살고 있어. 소리가 얼마나 크던데? 아, 동굴. 어, 어라? 가버렸네? 아마 혼 좀 날 거다. 아휴, 시끄러워. 이 소리가 전혀 녀석이 내는 소린다. 혹시 정말 대단한 녀석이 있는 게 아니지? 안 나냐, 그럴려서. 너보다 말을 잘한 녀석이 믿을 적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말이야. 아휴, 시끄러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아휴, 시끄러워. 뭐가 이렇게 커? 아휴, 시끄러워. 날 따라 하잖아. 아휴, 시끄러워. 어라? 좋아. 난 세상에서 제일 말을 빨리하는 촉세왕이시다. 감히 나에게 도전하는 놈이 누구냐? 어라? 난 세상에서 제일 말을 빨리하는 촉세왕이시다. 안 나에게 도전하는 놈이 누구냐? 이게... 좋아. 그럼 누가 큰 편을 내는지 내게 해볼까? 예끄놈! 널 잡아먹겠다! 예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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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그게 말이죠. 제가 여기 왜 왔냐 하면... 엄마야! 예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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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